다음은 여러 방송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바꾸고 계시는 이경 가수님을 모셔서 옛 친구야 그 소녀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경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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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단으로 화나는 가슴이 그리스도 아픈 생각보다 지는 눈이 가슴이 지금 아찔다 그대 눈을 마치고 수녀의 사랑을 지는다 오, 당신과 그 속에 진단으로 피는다 오, 당신과 그 속에 진단으로 피는다 오, 당신과 그 속에 진단으로 피는다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